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IoT와 사회 안전망이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강의를 하고 있는 아이온 커뮤니케이션즈의 오재철입니다. 벌써 1강과 2강에 관련된 내용이 끝나고요. 3강, IoT와 빅데이터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들과 함께 오늘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빅데이터부터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빅데이터는 데이터의 크기가 정말 큰 거예요. 데이터의 볼륨이라고 하죠. 정말 크고요. 두 번째는 데이터가 새로 생성되는 속도가 정말 빠른 겁니다. 벨로시티라고 하는데요. 그다음에 데이터 종류의 다양성, 바라이어티라고 하는 이 세 가지에 관련되어 있는 보통 저희가 3V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볼륨, 벨로시티, 바라이어티 이 세 가지를 합쳐서 저희가 3V라고 얘기하는데요. 이 3V가 갖추어져 있으면 빅데이터로서 처리하는 것이 의미가 있다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렇다고 하면 우리가 알고 있는 IoT 데이터는 어떻을까요? IoT 데이터는 기본적으로 주기적으로 수집되는 데이터가 굉장히 많습니다. 저희가 두 가지에 관련되어 있는 예를 들어서 첫 번째는 가스 경보기, 두 번째는 세탁기에 관련되어 있는 얘기를 들었는데요. 가스 경보기가 예를 들어서 1초에 나는 지금 괜찮아, 난 지금 제대로 동작하고 있어 라고 하는 데이터를 소방서에 주기적으로 보낸다고 하죠. 그래서 1분당 한 번씩 소방서에 나는 괜찮아 라고 하는 데이터를 보낸다고 하면 1시간에 약 60개의 데이터가 모여지게 됩니다. 그렇죠? 1시간에 60개의 데이터가 모여지게 되는데 우리나라에 예를 들어서 2천만 개 정도의 집이 있다고 하면 2천만 곱하기 60이라고 하는 것이 1시간 동안 모이는 데이터고요. 이것이 2천만 곱하기 60이라고 한다면 그 말에선 120억 개 정도 되는 거죠. 1시간에 120억 개의 데이터가 쌓이게 되고 120억 개의 데이터가 쌓이는 것뿐만 아니라 가스 경보기, 누전 차단기, 실제로 심박계 이런 것들을 한다고 하면 수십억, 수백억, 수천억 개의 데이터가 1시간 단위로 또는 10분 단위로 쌓이게 되고요. 말씀드린 것처럼 1분 단위로 데이터를 주고받는 것이 아니라 10초 단위로 데이터를 주고받겠다고 하면 120억 개에서 10초를 줄이는 것만으로도 6배가 늘어서 그렇죠? 약 720억 개의 데이터가 1시간에 쌓이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주기적으로 수집되는 데이터의 무서움입니다. 그래서 이런 IoT 데이터들은 사이즈가 굉장히 크고 실제로 생성되는 속도도 굉장히 빠르고 그리고 IoT 디바이스가 굉장히 많게 되는 거죠. 자, 이거에 관련되어 있는 이야기를 빅데이터에 그대로 적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스 경보기 전국에 2천만 개가 있고 그 2천만 개의 데이터를 가스 경보기로부터 받아서 빅데이터로 처리한다고 하면 그것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그렇죠? 1시간에 약 720억 개의 데이터가 들어오게 되고 데이터의 새로 생성되는 속도도 역시 어마어마하게 빠르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가스 경보기 뿐만 아니라 누전 차단기, 심박계 또는 혈압계 또는 걸음걸이수 이런 것까지 다 오게 된다고 하면 어마어마한 데이터가 빅데이터로서 쌓이게 되는 것이죠. 자, 이러한 것들을 본다고 하면 IoT 데이터와 빅데이터의 특성은 실제로 굉장히 많은 유사성을 가지고 있고 IoT 데이터가 빅데이터로서 처리됨으로써 굉장히 많은 이득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상상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IoT 데이터를 빅데이터로 처리하게 되면 아까 말씀드린 가스 경보기, 누전 차단기, 심박계, 고혈압 측정기 이런 것들이 빅데이터로 넘어오게 되면서 서비스 융합이 빈번하게 이루어지는 그런 효과를 얻을 수 있는 것이 바로 IoT와 빅데이터의 관계이고 특성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 페이지 볼까요? 그렇다고 하면 IoT와 빅데이터에 관련되어 있는 역할에서 시너지는 어떤 효과가 있을까? 어떤 시너지가 있길래 우리가 보통 IoT와 빅데이터에 관련된 이야기를 하는 것이냐라고 하는 이야기를 예를 들어서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문제의 정의, 문제의 파악, 문제의 분석, 해결방안 도출, 해결방안 정형면 확인 이런 것들이 있는데 너무 복잡한 이야기니까 지금부터는 좀 더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얘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공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큰 공장을 운영하고 있고요. 공장에선 하루에 약 1억 개 정도의 상품을 생산할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어요. 그런데 1억 개 정도를 생산하게 되는데 거기에 항상 10%의 불량률이 있다는 겁니다. 공정은 총 10개고요. 그런데 항상 10%의 불량률이 생겨서 한 천만 개 정도의 물품을 항상 버리게 되더라 라고 하는 것이 바로 문제의 정의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10개의 공정 중에서 어디다가 무엇을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현재 10%의 불량률이 나오고 있고 10%의 불량률을 줄이기 위해서 줄이기 위해서 무엇인가를 하자라고 하는 것이 바로 문제의 정의입니다. 10%를 5%를 줄이자 라고 하는 것이 문제의 정의라고 한다고 하면 그때부터 공정 10가지의 각각의 센서들을 집어넣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센서들이 어느 공정에서는 아직까지는 불량률이 나지 않았다 또는 지금까지는 불량이 없었다 또는 여기서 지금 불량이 걸렸다라고 하는 것을 체크할 수 있는 센서가 들어가는 것이 바로 문제의 정의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1억 개의 데이터가 하루에 1억 개의 상품이 10개의 센서들을 쫙 지나가게 되겠죠. 자 그렇게 되면 각 센서당 1억 개 그래서 약 10억 개의 데이터가 매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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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쌓이게 됩니다. 자 이것이 바로 문제의 파악이죠. 데이터의 수준입니다. 그래서 한 달 동안 운영을 해보니까 매일 10억 개의 데이터가 쌓였고 한 달 30일 동안 운영을 해보니까 약 30억 개의 데이터가 쌓였더라는 거죠. 자 30억 개의 데이터가 들어왔습니다. 자 30억 개의 데이터를 수집한 데이터를 이제부터 분석을 합니다. 30억 개의 데이터를 분석을 해보니까 분석을 해보니까 1번 공정과 3번 공정 그리고 7번 공정에서 가장 많은 문제를 일으키더라 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면 1번, 3번, 7번 공정에 관련되어 있는 부분에 있어서의 어떠한 개선 포인트를 찾거나 또는 그 부분을 공정을 바꾸자거나 여러 가지 의사결정을 할 수가 있겠죠. 그것에 관련되어 있는 부분이 바로 의사결정 지원입니다. 그래서 1번, 3번, 7번에 관련되어 있는 공정을 수정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돌려봅니다. 해결 방안 및 적용이죠. 적용을 해보고 다시 1번, 3번, 7번에서 분량률이 얼마나 발생하고 있는지 얼마나 줄었는지를 다시 디바이스를 통인해서 데이터를 수집하고 그 데이터를 수집해서 다시 분석을 하고 분석을 통해서 다시 다른 의사결정을 하게 되는 이런 서클레이션에 관련되어 있는 부분으로 가게 되면 말씀드린 IoT와 빅데이터가 두 가지가 실제로 시너지가 일어나게 되는 거죠. IoT 데이터만 있다고 하면 실제로 그 데이터가 어디서 오늘 에러가 났다는 것을 볼 수는 있겠지만 한 달씩, 두 달씩, 3개월씩 볼 수 있는 데이터를 볼 수 있는 빅데이터 플랫폼이 없다고 하면 이것은 순간순간 몇 개 에러가 나더라라는 것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아무리 좋은 빅데이터 플랫폼이 있다고 하더라도 실제로 1번, 3번, 7번에서 에러가 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정확하게 디텍트를 하지 못한다고 하면 IoT 센서 데이터가 없다고 한다면 빅데이터 플랫폼 자체가 의미가 없는 거겠죠. 말 그대로 분량률 10%를 5%로 낮추는데 또는 3%로 낮추는데 있어서 이 두 가지 IoT 데이터, IoT 디바이스와 빅데이터라고 하는 것은 뗄래야 뗄 수 없는 두 개가 반드시 있어야만 시너지 효과가 나는 그런 과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IoT 빅데이터의 시너지 효과이고요. 보시는 것처럼 IoT와 빅데이터에 관련되어 있는 사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제로 우리 주변엔 IoT와 빅데이터에 관련되어 있는 수많은 사례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중에서 해외에서 성공적으로 구성되었다 또는 국내에서 이러이러한 연구들이 성공적으로 되었다라고 하는 것에 관련되어 있는 사례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UPS라고 하는 굉장히 큰 물류 배송 또는 우편, 택배 이런 것들을 하는 회사인데요. 가장 큰 회사 중에 하나입니다. 이 회사에서는 오리온이라고 해서 온로드 인테그레이티드 옵티마이제이션 내비게이션이라고 하는 프로그램을 만들었고요. 이것이 하는 일이 뭐냐면 텔레메틱스 센서 데이터를 활용하는 겁니다. 그래서 배송 시스템을 기본적으로 실시간으로 병행하고 최적화하는 것들인데요. 하루에 추적하는 화물차의 개수가 1630만 개 정도를 화물차가 하루에 돌아다니고요. 일일 배송 물건은 약 4천만 건 정도가 되고요. 그리고 화물차에 관련되어 있는 화물 운송 차량에 붙어있는 센서 데이터가 4만 6천대 정도를 집어넣어서 여기서 실제로 데이터를 끄집어내서 데이터를 분석해서 올바른 방향으로 해서 오리온이라고 하는 텔레메틱스 센서 데이터 활용 배송 시스템을 실시간으로 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효과가 있었냐면 배송 기사 한 명이 매일 1마일씩만 노선 단축을 하면 약 3천만 달러 정도 효과가 있었다고 볼 수 있는데 여기에는 약 2억 불 정도의 효과가 있었다. 우리나라 돈으로 따지면 2천 원, 2백억 대죠. 어마어마한 비용 절감 효과가 있었고요. 그리고 이것들이 너무 효과가 좋아서 매일 2천여 건에 달하는 항공기 운항의 효율성 극대회도 적용을 실행하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보시는 것처럼 화물 운송 차량에 센서 데이터를 수집하는데요. 운행 속도, 방향, 제동, 동력 전달 이런 것들에 관련된 겁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4만 6천대의 트럭이 있는 거예요. 4만 6천대의 트럭이 있는데 4만 6천대의 트럭의 세 가지를 점검하는 겁니다. 첫 번째는 난폭 운전을 하거나 또는 돌아가거나 또는 기사들이 제대로 일을 하지 않고 쉬거나 하는 것들을 센싱하는 겁니다. 차에서. 그래서 그 차가 올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 실제로 그것이 제대로 가고 있는지를 체크하는 것이 첫 번째이고요. 두 번째는 실제로 화물 데이터가 어디 있는지 정확하게 알고 있다고 하면 예를 들어서 이렇게 되는 거죠. 출발지가 시청이고 경유지가 상암동이고 목적지가 일산이라고 하면 시청에서 상암동을 들려서 일산으로 가는 것이 가장 최적의 루트이겠죠. 이런 루트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사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일산으로 갔다가 상암동으로 왔다가 또 다른 데 들렸다가 시청을 온다고 한다면 실제로 거리가 늘어나게 되고 시간을 많이 소비하게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최적의 루트를 만들어내는 그러한 길들을 기사에게 제공하고 그것들이 실제로 제대로 동작하고 있는지를 루트를 파악하는 것이 두 번째에 관련되어 있는 것이고요. 세 번째는 상품에 태그를 붙여서 그 상품이 언제 어떻게 배달되는 것이 가장 최적의 루트를 짤 수 있는 것인지를 확인하는 것이 바로 오리언에 관련되어 있는 빅데이터의 사례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런 것들을 활용하게 되면 이런 것들을 활용하게 되면 말씀드린 것처럼 차량이 한 대, 두 대, 세 대일 때는 아무런 문제가 없고 실제로 그 경비 절감 효과도 미미하겠습니다만 4만 6천 대, 6만 대, 7만 대가 된다고 하면 말씀드린 것처럼 연간 2억 불의 경비를 절감할 수 있는 그런 어마어마한 효과가 나오게 되는 겁니다. 두 번째는 훨씬 더 재미있는 사례입니다. 어떠한 사례냐면 싱가포르에 있는 DBS 뱅크라고 하는 사례인데요. 이 DBS에서는 모든 ATM 머신에 현재 내가 갖고 있는 잔고가 얼마인지를 디텍트할 수 있는 센서를 만들어 놨어요. 보통 보면 이렇게 된다는 거죠. 우리나라에도 굉장히 많은 ATM 머신들이 있죠. 현금 인출하는 머신들이 있는데요. 현금 인출하는 머신들을 보면 어느 때 가보면 돈이 없어서 돈을 못 찾는 경우가 있어요. 또 어떤 경우에는 돈이 너무 많아서 물론 저희는 모르겠습니다만 실제로 많이 쓰지도 않는데 거기에 돈을 넣어놔서 배달하는 데도 힘들고 이럴 때가 있겠죠. 실제로 ATM 머신에 돈을 채우는 일은 실제로 물론 통계적으로 의미가 있긴 하겠습니다만 만약에 저희가 그런 데이터가 없다고 하면 모든 곳에 똑같이 모든 돈을 채울 수밖에 없을 거예요. 그런데 이제 싱가포르 개발은행은요. 싱가포르 내에 가장 많은 ATM 머신을 기기를 운영하고 있는데 매월 1,100개 ATM에서 약 2,500만 건 정도의 거래가 발생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ATM 내에 돈이 떨어지게 되면 그것을 바로바로 채워야 되는데 못 채우는 경우가 너무 많으니까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 충전 시점을 예측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든 것이 바로 이 DBS 빅데이터 시스템의 특징입니다. 두 가지 장점이 있는 거죠. 첫 번째는 ATM 머신에 돈이 전혀 빠르게 줄고 있어요. 그러면 예를 들어 30분 내에 돈을 충전할 수 있다고 한다고 하면 30분 내에 그 돈을 갖다 메우면 되는 겁니다. 그렇죠? 돈이 줄어나는 속도를 봤을 때 30분 이내에 돈을 채울 수 있다라고는 문제가 없겠죠. 그래서 이것이 실제로 데이터가 가서 돈을 채워라 라고 하는 데이터가 가면 돈을 채우는 겁니다. 여기까지는 IoT인 겁니다. IoT인 거죠. 그런데 상암동의 모 지점에는 항상 몇 시가 되면 돈이 떨어지더라. 그런데 그것이 몇 시라고 하는 것 자체가 월, 화, 수, 목, 금 중에 금요일 날 오후 3시가 되면 분석을 해보니 상암동 특정한 ATM 머신에 돈이 떨어지더라. 라고 하는 데이터를 갖고 있다고 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렇죠? 돈을 채우는 그 차량에 금요일 날 오후 3시 이전까지는 반드시 돈을 얼마 이상 충전해 놓을 것이라고 하는 오더를 넣을 수 있는 거죠. 이게 바로 ATM 머신에 관련되어 있는 충전 시점을 예측하고 그래서 충전을 해서 서비스가 중단되지 않게끔 하는 것이고요. 실제로 그것뿐만 아니라 최소한으로 현금의 물리적인 이동을 제한함으로써 경비를 줄일 수 있는 이것이 바로 IoT와 빅데이터에 관련되어 있는 싱가포르 개발은행의 사례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결과는 1,100개의 ATM 머신을 최적화해서 운영할 수 있었고요. 3만 시간 정도의 고객 대기 시간을 줄일 수 있었다. 쉽게 말씀드리면 돈을 찾으러 갔는데 ATM 머신에 돈이 없어서 돈을 찾지 못하는 경우가 없어졌더라. 그리고 현금 충전을 위한 이동에 관련되어 있는 거리가 20%가 줄였고 은행으로 돌아가는 잔금, 말 그대로 돈이 나오면 그 돈을 다시 챙겨가서 은행에 넣고 다시 그걸 또 카운트해가지고 제대로 보관한 다음에 다시 돈을 거기다 꼽아 넣어야 되는데 이러한 업무들이 줄어나는 것이 약 400% 정도 줄었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지금 보고 계시는 이 그래프는 말 그대로 돈이 떨어지고 있는 시점 그리고 실제로 돈 자체를 받지 못하는 이런 문제들이 이렇게 왔을 때 이만큼 있던 것들이 이만큼으로 줄었다는 겁니다. 완전히 없어지지는 않았지만 실제로 굉장히 많은 걸 줄이는 걸 볼 수가 있겠죠. 이렇게 함으로써 ATM 머신에 관련되어 있는 경비도 줄이고 고객 서비스도 좋게 하고 실제로 그 외에 여러 가지 업무들이 늘어남으로써 생기는 문제들을 해결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100만 원을 넣는데 40만 원이 나오면 직원이 40만 원이라고 하는 돈을 다시 세서 다시 넣는 데까지 걸리는 경비가 또 든다는 것이죠. 그런 것들을 줄일 수 있는 것이 바로 IoT와 빅데이터의 사례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까지는 제가 IoT와 빅데이터에 관련된 부분에서 해외 사례를 설명을 드렸고 그리고 굉장히 큰 기업들 또는 굉장히 큰 은행들에 관련되어 있는 설명을 드렸는데요. 이번에는 조금 더 재미있는 이야기입니다. 바로 스포츠에 관련되어 있는 건데요. 우리나라에 카이스트라고 하는 대학이 있고 거기서 발표한 사례 발표입니다. 그래서 스포츠 어널리틱스에 관련되어 있는 건데요. 여러분들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은 주로 차량 또는 ATM 머신 이런 식으로 주로 기계나 큰 공장 이런 곳에다가 IoT에 관련되어 있는 설명을 드렸는데 이것은 사람 몸에 IoT에 관련되어 있는 디바이스를 붙이고 그 사람 몸에서 나온 IoT 디바이스로 나온 데이터를 제대로 분석함으로써 운동 경기 능력을 향상시키는 그러한 사례가 되겠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생리 및 체력 정보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심박이라든가 또는 호흡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집어넣고 이 사람이 어느 정도의 운동 능력을 갖고 있는지를 확인하는 것이고요. 사실 이것은 기존에 너무 많은 연구가 있었던 것이죠. 기존에. 그래서 팔 근육이 어느 정도 근육 좋은 사람들이 아이스하키를 잘한다든가 또는 심박이 어느 정도는 되거나 또는 이런 호흡에 관련되어 있는 호흡량이 얼만큼 이상 되어야 좋다. 이런 것들에 관련되어 있는 체력 정보는 이미 다 있던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 무엇을 집어넣냐면 신체 부분별로 동작하는 부분마다 센서를 집어넣은 겁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런 스윙 스피드 스틱이라든가 이런 쪽에는 스윙 스피드 및 각도 같은 것들을 센싱할 수 있는 센서를 집어넣고요. 그리고 몸 전체에 속도 및 가감속에 관련되어 있는 변화에 관련되어 있는 센서를 집어넣은 겁니다. 센서를 집어넣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소프트웨어와 소프트웨어 간의 연동이라든가 이런 메시업 서비스를 이용해서 팀 간 상호 간 작용 및 팀 플레이 정보를 이렇게 넣습니다. 그러면 선수가 약 30분간 경기를 했을 때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모두 체크를 합니다. 모두 체크를 해서 그것을 말 그대로 데이터로 수집하는 것이죠. 데이터를 수집해서 분석을 해보니까 그걸 저희가 데이터 마이닝, 데이터 수집을 데이터 마이닝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어떤 선수가 어디서 슛을 제일 많이 했고 속도는 어땠고 어디서 제일 빨랐고 이때는 쉬었고 이런 것들에 관련되어 있는 모든 데이터를 모아서 데이터를 모아서 저희가 분석을 해보니까 카이스트 스포츠 언어로부터 분석을 해보니까 어떤 결과가 나오냐면 아이스하키에서 기존에는 알 수 없었던 지식이 나왔다는 거죠. 무슨 얘기냐면 생림이 체력 정보, 팔뚝 두꺼운 사람이, 허벅지 두꺼운 사람이 스윙 스피드가 좋더라. 이것이 아니라 스윙 스피드와 정확도는 상체 근력보다는 하체 지구력과 연관성이 많더라. 쉽게 말해서 많이 돌아다녔음에도 불구하고 슛을 정확하게 쏘는 선수는 말 그대로 하체 지구력이 좋은 사람이더라 라고 하는 새로운 지식을 발견하게 된 겁니다. 이게 바로 IoT 데이터와 빅 데이터의 시너지를 통해서 나오게 되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하체 지구력, 그렇다면 정확하게 슛을 쏘고 스피드에 있는 슛을 쏘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렇죠. 하체 지구력이라고 하는 능력을 기르게 되면 후반에 보다 정확한 슛 그리고 빠른 슛을 쓸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것들에 관련되어 있는 데이터를 가지고 개인화되어 있는 훈련을 제공할 수가 있습니다. 김아무개 선수는 처음에는 좋지만 지구력이 떨어지니까 어깨 위치와 무릎 위치 간격이 벌어지더라. 그래서 자주 허리를 펴는 반복되고 허리 쪽에 관련된 보강이 필요하다. 그래서 이 선수는 말 그대로 허리에 관련되어 있는 부분과 하체 지구력을 강화시킬 수 있는 훈련으로 가게 되는 것이죠. 이런 결과를 통해서 디시전 사이언스라고 하는 것들을 통하게 되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옵티마이제이션 시키게 되면 아주 전략적인 의사결정이 가능해집니다. 무슨 얘기냐면 하체가 지구력이 좋지는 않지만 하체에 관련되어 있는 것이 처음에 좋은 선수들은 전반에 뛰게 하고 하체 지구력이 좋은 선수들은 전반과 후반을 모두 뛰게 하고 또는 개인 훈련을 통해서 어떤 선수들을 어떻게 엔트리로 만들어낼 것인가에 관련되어 있는 의사결정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김아무개 선수는 이아무개 선수가 수비를 하게 되면 공급력이 10% 향상된다. 이런 것들에 관련되어 있는 전략적인 의사결정도 바로 이러한 데이터를 통해서 할 수가 있겠고요. 여러분들이 해외 사례를 보면 축구 같은 경우가 특히 많은데요. 컴퓨터가 알려주죠. 지금 현재 A선수를 빼고 공격수 투입을 하게 되면 이길 확률이 3% 올라간다. 이런 것들에 관련되어 있는 데이터들을 만들어낼 수 있는 겁니다. 사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IoT와 빅데이터에 있어서의 가장 큰 시너지는 보시는 것처럼 우리가 알고 있는 일반 지식 쉽게 말씀드리면 상체가 좋은 선수가 굉장히 다양하게 슛을 쏠 수 있고 스윙 스피드도 좋고 정확도도 높더라 라고 하는 가설 또는 우리가 이미 알고 있다고 진실이라고 생각하는 것들과는 다른 결과를 도출해야 하는 겁니다. 예를 들자면 스윙 스피드와 정확도는 상체 근력보다는 하체 지구력이 훨씬 더 중요하더라 라고 하는 이러한 데이터들을 뽑아내는 것이 바로 IoT와 빅데이터에 관련되어 있는 특별한 사례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저희가 IoT에 관련되어 있는 부분과 빅데이터에 관련되어 있는 사례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시간에는 여러분들과 함께 본 강의의 주제에 정말 가까운 IoT 그리고 사회 안전망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1, 2, 3강에 관련되어 있는 걸 간단하게 정리하고 4강에 관련된 예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1강 때는 저희가 IoT란 무엇인가를 설명드렸고요. 2강 때는 IoT의 발전 방향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 3강에는 IoT와 빅데이터의 관계가 어떤 것이 있는지 설명을 드렸습니다. 4강부터는 실제적으로 IoT와 사회 안전망에 대해서 저희가 얘기를 해볼 텐데요. 보시는 것처럼 세월호의 참극 그리고 IoT 빅데이터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저희가 다음에 얘기를 해볼 건데요. 자 세월호의 경우에 너무나 가슴 아픈 사건이긴 합니다만 그것을 과연 선제적으로 막을 방법이 없었느냐에 관련되어 있는 부분을 여러분들 머릿속에 IoT와 빅데이터를 활용했다고 하면 이 세월호 참극을 어떻게 막을 수 있었을까. 그렇다고 하면 세월호 어느 부분에 센서를 달았다고 하면 그런 문제를 해결할 수 있었을까를 생각해 본다고 하면 IoT와 빅데이터를 가지고 충분히 세월호의 참극을 막을 수 있었고 우리나라에 있는 사회 안전망의 수준을 조금 더 높일 수 있었을 것이라고 하는 것을 예상하실 수 있었을 겁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만 저희가 1강, 2강, 3강 때 배웠던 내용과 세월호 참극에 관련되어 있는 부분을 머릿속에 잘 넣으시면 4강에 저희가 얘기할 사회 안전망 그리고 세월호의 참극을 어떻게 막을 수 있을까에 관련되어 있는 부분을 좀 더 쉽고 재미있게 강의를 들으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